카타르의 공립컨벤션센터 안녕하세요 지금 카타르의 공립컨벤션센터 지금 카타르의 공립컨벤션센터 지금 여기는 카타르 공립컨벤션센터라고 QNCC라고 불리는 곳인데 선수들의 기자회견이나 경기장으로 셔틀이 운행하기도 하는 전세계 기자들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훈련은 당장 내일 이제 포르투갈전과 포르투갈과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3차전을 저희가 갔잖아요 그래서 경기 하루 전에는 피파가 선정하는 공식 훈련과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이 돼요 오늘도 15분만 훈련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최대 관심사는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잖아요 선수단 전원이 오늘 훈련장으로 나왔지만 오른쪽 종아리에 문제가 있는 김민재 선수는 오늘 사이클만 탔고요 그리고 오른쪽 종아리에 페이핑이 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고 훈련이 끝나고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 뱅투감독은 김민재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아직은 내일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차전 가나전을 앞뒀을 때와 똑같은 패턴인데 그때도 김민재 선수가 우루가이전에서 부상을 당한 뒤로 우루가이전이 끝나고 이틀 연속 숙소에서 치료와 회복만 하다가 가나전 하루 전에 운동장에 나왔는데 그때도 15분 동안 사이클만 탔어요 근데 뱅투감독이 그때 당시에도 김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가나전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이번 상황도 어떻게 보면 내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훈련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밝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모호 마스크를 당연히 착용을 하고 나왔고 조규성, 이강인 같은 주요 선수들이 전부 다 훈련장으로 나왔고요 지금 카타르에 제가 와서 거의 매일 훈련을 지켜보면서 느껴진 게 코칭 스태프 쪽에서 선수들이 같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지난 1, 2차전에서 저희가 일무일패로 성적 자체는 굉장히 아쉬웠잖아요 분위기가 처질 수도 있는데 조금 재미있게 훈련 방법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선수들도 조금 본인들도 좀 으쌰으쌰하면서 사기를 좀 북돋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조금 레크레이션처럼 진행이 많이 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 게임이 이렇게 진행이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코치가 특정 구호를 하면은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좀 게임처럼 훈련을 했는데 이 선수들도 전부 다 계속 웃으면서 좀 즐거워 보였습니다 뭐 벤투 감독은 워낙에 좀 훈련장에서 잘 웃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 선수들의 훈련을 하는 거나 전체적으로 좀 훈련을 많이 지켜보는 스타일인데 오늘도 뭐 그런 스타일은 끝까지 유지가 됐고요 벤투 감독인데 이제 포르투갈전에 이제 벤치에 앉지 못하잖아요 지난 가나전에서 경기가 끝난 뒤로 주심에게 거치게 항의를 하다가 이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벤치에 앉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조금 자신감을 계속 드러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선수들에게 이제 큰 영향은 안 끼칠 것이다 자신이 벤치에 앉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선수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치들이 잘 지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최근에 계속 팀 훈련을 참가하지 못했어요 이 선수도 카타르의 요구 전부터 네 햄스트링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카타르의 온 뒤로 훈련을 계속 참가를 하지 못하다가 좀 최근에 훈련을 본격적으로 좀 참가를 했는데 오늘도 훈련에는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 몸놀림 자체는 굉장히 좀 괜찮아 보여요 이 선수가 뭐 템포가 빠른 훈련을 할 때 급하게 방향전환을 한다던가 뭐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런 동작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황희찬 선수는 뭐 그런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무리 없이 잘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황희찬 선수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벤투 감독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는 출전 여부는 내일까지 더 돼 봐야 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김민재 선수와 좀 같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